두 번째 작품, 장마 시작할게. 장마,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를 장마철이라고 해야지, 그지? 그때 있었던 일이야. 언제? 1950년대, 6.25전쟁 때. 장마는 그러니까 계절적 배경이고 계절적 배경이고 그리고 작품 전체 암울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암울한 분위기 형성 그리고 오랫동안 이 장마가 지속되는 거야.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된 6.25전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전체 내용을 선생님 한번 얘기해줄게. 여기 보면 인물이 외할머니하고 외삼촌 나오고 할머니와 삼촌이 나오는데 6.25전쟁 때라고 그랬지. 6.25전쟁 때 이 외할머니하고 외갓집 식구들이 나의 집, 그러니까 할머니와 삼촌이 사는 나의 집으로 지금 피난 온 거야. 피난 왔는데 처음에 두 분은 외할머니는 외삼촌은 국군 소위거든. 국군 소위고 삼촌은 빨치산이야. 빨치산은 북한군이라는 얘기야. 북한군. 북한군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떤 관계에? 대립관계 있지. 대립관계에 있지만 두 분은 처음에 잘 지내셨어. 그런데 외할머니의 아들, 삼촌이 외삼촌이 죽었어. 전살 하신 거야. 전살 하니까 이게 이 북한군 빨갱이들 때문에 빨갱이, 북한군 같은 말이야. 빨치산 빨갱이, 북한군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빨갱이 때문이라면서 할머니가 뭐 하냐면 이 빨갱이들 다 죽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친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이 북한군 빨치산인데 다 죽어 난 소리 같잖아. 노발대발 하시면서 두 분이 크게 한 번 싸우시는 거야. 싸워가지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제 북한군이 자 북한군이 이제 다 물러가게 뭐 우리 우리 역사에 보면 서울수복 맥아드 장군의 인천 상륙작진이 있고 서울수복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이 다 이제 북한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 이제 죽게 된 거야. 거의 다 몰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삼촌도 이제 우리 친삼촌도 죽게 되었어. 근데 밤에 몰래 친삼촌이 나의 집에 왔어. 그래서 친구들이 막 다 슬뜩해가지고 친삼촌이 이제 자수하기로 된 거야. 자수하면 또 살 수는 있으니까 자수하기로 돼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삼촌이 몰래 도망간 거야. 다시 도망갔어. 도망가고 삼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제 대대적인 이제 전투가 빨치산과 북한군과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엄청 많은 빨치산들이 죽은 거야. 그러면 삼촌도 죽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 친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점생이한테 점을 보러 간 거야. 무당한테 점을 보러 가니까 이 무당이 맨날 며달 며칠 몇 시에 이 삼촌이 온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이 삼촌이 온다는 말만 굳게 믿고 엄청 잔치하듯이 음식을 준비하고 막 그래. 그래. 이제 온다는 아침 날 온다는 아침에 온 동네 사람들이 나의 집에 다 구겨온 거야. 나의 집에 구겨와가지고 정말 삼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삼촌 오면 오자마자 잡혀가거든. 오는지 안 오는지 전부 다 보고 있는데 삼촌이 온 게 아니고 이게 봐. 밑에 구렁이 엄청 큰 구렁이가 한 마리가 나타난 거야. 이 구렁이가 뭐냐면 전통적인 이게 토속적인 정서에서는 정서에서는 이 구렁이는 죽은 사람들 한이 많아서 죽은 사람들이 구렁이가 되어서 나타난대. 그러면 구렁이는 누구야? 죽은 삼촌의 한신이면서 죽은 삼촌이 구렁이를 배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신이면서 다시 말하면 이때 일제강증기래. 일제강증기가 아니고 유교정쟁 상처받은 상처받은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구렁이가 나타난 거야. 자 그래서 이 구렁이가 이 친할머니하고 외할머니는 두 분 남으라고 죽은 삼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할머니는 아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바로 기절하셔요. 죽었다는 생각에 쓰러지고 외할머니는 이 구렁이를 할머니 대신 달랩니다. 할머니 대신 달래가지고 구렁이가 이제 나의 집 이제 강나무에 칭칭 감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꼼짝당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친할머니 쓰레진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가지고 구렁이를 달래가지고 보내는 거야. 이제 달래서 보낸다는 것은 편안하게 저성길로 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소리야. 그래서 두 분이 두 분이 한 번 대판사고 난 다음에 사이가 안 좋았지. 그지. 이렇게 달래 보내니까 친할머니가 외할머니 옷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분이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할머니 쓰러지셨잖아. 할머니 쓰러지셨는데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장마가 끝나. 장마가 끝났다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소리야. 배경은요. 시대적 배경은 6.25 전쟁 때야. 어느 농촌 마을이고요. 그리고 서술자는요. 나 동만이야. 지금은 어른이 됐는데 어른이 된 서술자가요. 가구에 어릴 때 우리 집에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가구를 회상하면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야. 두 할머니겠지. 이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주인공이야. 그럼 시점은 어떻게 돼?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야. 관찰자 시점. 주요 사건은 뭘까요? 주요 사건은 구렁이가 나타난 일이겠지. 그치? 내용 자세히 볼게요. 삼촌 대신 나타난 구렁이의 의미와 구렁이를 보고 쓰러진 할머니를 대신하여 구렁이를 달래어 보내는 할머니의 외할머니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우리 생각하면서 읽어보자. 여기 지금 구렁이가 출연했어. 구렁이가 삼촌이 안오고 그 전부 부당이 몇월 며칠 몇시에 삼촌이 올 거라 그랬는데 그 삼촌이 안오고 떡하니 구렁이가 오는 거야. 구렁이의 출연은요. 사건 전환의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건 전환의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두 할머니 의 갈등 두 할머니의 갈등 해소 계기가 되고 그리고 사건을 이끌어 가든 사건을 이끌어 가든 중심인물이 중심인물이 그때는 할머니였어. 친할머니 인물이 할머니에서 할머니 이제 쓰러지시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외할머니로 외할머니로 전환됩니다. 전환 외할머니의 몸이 구렁이가 칭칭 감기 늙은 감나무 바로 밑에 똑바로 쓰이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지금 구렁이 들어와가지고 나의 집에 와가지고 나의 집에 있는 감나무에 칭칭 감기 올라가 있는 상황이야. 거기서 그 밑에 외할머니가 있어. 그러면 구렁이가 외할머니를 공격한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야. 그때까지 숨을 죽여가며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입에서 저절로 한숨이 세워놨다. 이게 이제 안도감이야. 구렁이가 할머니를 공격하지 않는구나. 이런 안도감. 바로 머리 위에서 불티처럼 박힌 앙증스러운 눈가를 요모소요 빛내면서 자꾸 대가리를 숙여 까딱까딱 이업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도 외할머니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까딱까딱 이런 단어를 뭐라 그래. 우리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 의성어 지그지 의성어를 음성 상징어라 그러지.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을 했다. 합장은 두 손바닥을 모으고 인사하는 거 절하는 거 손님들이 절에 가면 인사하는 거 그걸 합장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사람 얘기하듯이 구렁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에고 이 사람아 집안일이 못 잊었어. 이렇게 먼 길 찾아왔는가 하면서 누구한테 얘기하듯이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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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렁이를 죽은 삼촌의 환신으로 환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꼭 울어보채는 아이한테 자장가 나도 불러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 큰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큰소리 웃는 사람이 있었겠지. 사람한테 하듯이 하니까 웃기잖아. 그러자 외할머니는 눈이 단박에 바로 세목골로 변했다. 세목골로 쫙 찌려보는 거야. 쫙 찌려보는 거야. 이거 몹시 화가 났다는 소리야. 몹시 화가 났. 그러면서 어떤 창사고 빠진 잔놈이 창자 빠진 잔놈이 그렇게 희득 끄리고 있었냐 그렇게 웃고 있냐 어서 이리 석 나오니라 주리되럼 하면서 주리되놈은 우리 옛날에 우리 공같은 할 때 다리 묶어놓고 다리 이렇게 막대기 X자로 입고 오는 거 있지. 그게 주리형을 당해도 쓴 사람 이걸 주리되놈 이렇게 완전 욕을 하시는 거야. 외할머니의 대간 고령의 아주 큰 소리로 꾸짖는 소리에 사람들은 지죽은 소리도 못했다. 움츠로 든 거야.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하였다. 자네 누구야 구렁이지 구렁이는 누구라고 생각한다고 삼촌이라고 생각한다고 노칭이 노칭이 늙으신 어머니께서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 모다들 모두들 모두 다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 지내 지난리 지난리 사람 지난리 남들 나 지난리 가야 할띠로 갈 잔해 가야 할띠 어디 가요 저성 걱정하지 말고 하늘 풀고 저성 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구렁이는 꿈적도 하지 않았다. 철삼소막 같은 햇바닥을 날렁 거리면서 대가리만 두어 번 들었다 놓았다 했다. 가야 할 띠가 보통 먼 길이 아닌 디 여거 써 여거는 어디야? 이송에서 숨거리고만 있었어야 되겠는가? 자꾸 이러면 못쓰네 못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작 허건네만 집안 식구들 생각도 해야지 자네 놓친 양반께서 자네가 이루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워지겠는가? 죽었어도 저성도 못가고 떠돌은 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이러면서 자네 놓친 양반께서 이건 나의 할머니지 나의 할머니 삼촌의 어머니 자네가 이루고 있는 꼴 어떤 꼴? 이송과 저성을 떠돌은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의도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 그러면서 외할머니가요 지금 외할머니가 누굴 걱정해 친할머니 걱정하지 그렇지 외할머니가 할머니를 걱정하며 하는 말인데 하는 말 그러면 두 할머니의 하해의 실만이가 됩니다 외할머니는 꼭 산사람 대하듯 위를 올려다보면서 조용조용히 말을 끝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강국한 말시로 그득 살려가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척이 안 보였다 움직일 기척이 안 보였다는 것은 아직 한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야 한이 풀리지 않음 이때 울타리 넘어에서 어떤 아낙이 뱀을 쫓는 방법을 일러주었다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쳤다 이게 이제 머리카락을 태우는 게 뱀을 쫓는 거야 이거 무속신앙 우리 무당 같은 거 이런 무속신앙이 신앙에 무속신앙에 근거한 주술적 행위지 주술적 행위 주술적 행위고요 옆에 한번 볼까요 자 구렁이의 등장과 애할머니의 대응은요 죽은 삼촌이 한이 맺혀 구렁이가 나타났다고 얘기고요 외할머니의 대응은요 자 죽은 삼촌 한이 맺혀가지고 구렁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자 외할머니는 원함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지 그리고 구렁이를 달래고 있어요 이건 다 뭐 무속신앙 토속적 신앙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토속적 신앙을 신앙의 바탕을 두고 구렁이를 뭘로 죽은 삼촌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핵심 태그 볼게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죽은 삼촌으로 이기고 달래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 구렁이가 있고요 그 다음 갈게요 자 외할머니의 지시에 나는 자 뭐 태워낸다 했어 머리카락 태워낸다 했지 그지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야 되는 거야 할머니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갔다 그런 사이에 자네 오려면 주려고 노친께서 요런 날 들여 장만한 것일세 먹지는 못할 망정 눈욕이라도 하고 갔소 다 자네 놓친 정성 아닌가 자네 놓친 누구야 나의 할머니지 나의 할머니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이니까 먹지는 못하겠지 그러니까 복이라도 하고 가라고 내가 자네를 쫓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남새가 냄새야 머리카락 태운 냄새 놀이 내나요 나더라도 너무 습습한 생각 말고 집안일 낭 아무 걱정 말고 멍그럼 멍그럼 어떤 어디 저성길 부대 부디 편안히 편안히 가소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해시볐다 왜?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기 위해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기 위해 쓰고요 그 위에 할머니의 흰머리가 울려지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진짜 머리카락을 태우니까 눈앞에서 그야말로 희한한 간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다 희한한 간경이 벌어지는 거야 뭐 했겠어? 구렁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구렁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외할머니가 아무리 달러도 그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 버티던 그것이 그것이 구렁이지 그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이제 뭐 드디어 하늘풀고 간다는 소리야 헬륙의 정 헬륙의 정 모성이지 모성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웠잖아 그치 모성에 모성에 감나무의 가지를 칭칭 감았던 몸뚱이가 스르르 불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떨어진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린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외할머니가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길을 터주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뒤를 따라가며 외할머니는 연신 소리를 질렀다 새막에서 참새대를 쪼질 때처럼 소이소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뼉까지 쳤다 누른 비닐 가죽을 번들번들 뒤틀면서 그것은 그것은 구렁이지 소리 없이 땅바닥을 기었다 안방에 있던 식구들도 마루로 몰려나와 마당 한복판을 가로질러 오는 기다란 그것을 모두 진리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기다란 그것은 뭐야 구렁이고요 엄청 징그러워 그때 이제 꼬리를 잔뜩 사려 가랑이 사이에 감춘 오리란 놈 오리는 이 집에 키우는 강아지야 마루 밑에 있어 꼬리를 잔뜩 사려 가랑이 사이로 감춘 오리란 놈 강아지가 꼬리 감추는 것은 어떤 거야 급에 질린 모습이야 급에 질린 모습으로 지금 마루 밑에 있어요 나오지도 못하고요 그래도 꼴값을 하느라고 마루 밑에서 다 죽어가는 소리로 지저대고 있었다 몸통이의 몸통이의 움직임과는 여전히 따로 노는 꼬리 부분 이게 이제 꼬리가 왜 몸뚱이와 달리 움직일까 꼬리가 있잖아 애들이 있잖아 부렁이가 나타나니까 막대기 던지고 돌 던지고 이러니까 꼬리가 잘려가지고 이제 끝이 좀 상체를 입은 거야 그래서 이제 따로 너들 너들거리로 노는 거야 이게 이제 삼촌이요 그냥 개인적인 삼촌의 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민족을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입은 부렁이는요 우리 민족의 상처 민족의 상처 그리고 역사의 상흔 상처의 현장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꼬리 부분을 왼쪽으로 삐딱하게 흔들거리면서 그것은 방향을 바꾸어 깡과 부엌 사이 공지로 천천히 지나갔다 공지는 빈턱 빈 땅 빈 땅 사이로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야 소이소이 외할머니의 신 목청을 뒤로 받으며 우물 어 뒤로 받으며 그것은 그것은 구렁이지 우물 우물 겉을 거쳐 넓은 디란을 어느 듯 완전히 통과했다 다음은 숲이 우거진 대밭이었다 고맙네 이 사람 지금 구렁이 보고 하는 얘기인데 누구야 구렁이 보고 하는 얘기인데 누구를 나타낸다고 삼초를 나타내지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형님이야 형님 형님이고 형님은 누구를 얘기하니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 맡기고 자네 혼자 몽띵이나 지발 성여서 멍그름 멍그름은 저성길 빼나 빼나니 가소 디디는 아무 염려 말고 그저 빼나 빼나니 가소 정말 고맙네 이 사람아 장마철의 무성이 도단한 족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당부의 말은 뭘까요 2승에 한을 풀고 한을 풀고 저승으로 가라는 말 미만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갈게요 할머니가 이제 드디어 깨어나가셔 가지고 친할머니 아까 구렁이 보고 쓰러지셨잖아 그렇지 깨어나신 거야 깨어나서 잡다가 자리에 일어난 건 아니야 자리에 누우셔 가지고 누굴 외할머니가 구렁이 달래 보냈다는 얘기를 다 들은 거야 그래서 외할머니를 안방에 오시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두 분이 하해하시는 거야 아 잠깐만 옆에 안 했다 옆에 보자 외할머니가 한 행동의 의미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구렁이의 한을 풀어주고 할머니 대신 구렁이를 사람 대하듯 달려 배웅하고 있지 이게 가족의 의미는 가족의 모승애로를 통해서 가족의 상처를 치료한다는 의미고 이걸 좀 더 학대시켜 보면 민족의 의미 같은 민족 사이에 일어난 6.25 전쟁이라는 비극적 민족의 비극이지 그걸 갖다가 민족적 이해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야 같은 정서를 갖고 있지 같은 정서를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이 서로 보도만 안으면서 화해할 수 있다는 의미야 자 핵심 태그 보면 자 누구의 머리카락을 태웠어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웠지 그지 그러니까 구렁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고맙소 정기가 꺼진 정기가 꺼진이라는 것은 힘이 하나도 없는 생기가 없는 이런 뜻이야 생기가 없는 우묵한 눈을 지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깡매었다 4분도 4돈이야 4돈 이 얘기를 이야기를 다 들었소 내가 당해야 할 일을 사분히 대신 맡았구랴 그 흠한 일을 다 지르노라고 얼마나 수고스러웠었고 그 흠한 일 어떤 일일까 구렁이를 달래서 보내는 일이겠지 구렁이를 달래서 보내는 일 그러니까 인사는 다 지나간 일이니께 그런 말씀 고만두시고 어서 어서 매미나 매믄은 몸이나 몸이나 잘 추스리기라오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려 그러면 할머니하고 두 할머니 어떻게 같이 아들 일리였다 그지 6.25전쟁에 그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다 그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런 걸 뭐라 그래 4자승어로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민의 정을 느끼는 거 동병상년이라 그러지 동병상년의 정을 느끼는 거야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있는 근심을 틀어 놓았다 아직도 남아있는 근심이 뭘까요 삼촌에 대한 생각이겠지 그지 죽은 삼촌에 대한 걱정 을 얘기하는 거야 죽은 삼촌에 대한 걱정을 얘기하는 거고 팔없이 잘 가기나 했는지 몰라라오 염려 마시란께요 지금쯤 어디가서 편안히 거처함시로 사분댁 터준 옷을 톡톡이 하고 있을 것이요 사분댁 사분댁의 터주는 지반을 지키는 신이야 우리 있잖아 신과 함께 볼 때 마동석이 그 지반을 지키는 신이었잖아 그지 그런 신이 돼가지고 우리 지반을 지켜줄 거라는 거야 죽은 삼촌이 그 만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대번에 기운이 깔아져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 쉬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고안을 맡은 고무만을 남기고 고안은 간호를 맡은 고무만 남기고 모두들 큰 방을 물러나왔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또 까무라쳤다 또 기절하신 거야 의식이 없는 중에도 대숟갈 흘러넣은 미음과 탕약을 입 밖으로 재다 토해버렸다 그리고 이튿날 마치 육체 운동상에서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다 자 육체 운동장에 정신이란 장난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아 자 이게 무슨 소리야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한다는 소리야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나갔다를 수없이 반복한다는 얘기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거야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내는 고욕을 치러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일주일을 더 버텼다 그리고 이제 쓰러지신 뒤에 일주일 더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야 안에 있는 아들보다 안에 있는 아들은 누굴까요? 나의 아버지지 나의 아버지고 자 밖에 있는 아들은 누굴까요? 나의 삼촌이지 돌아가신 나의 삼촌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았다는 것은 돌아가셨다는 얘기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야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거야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복가 되면서 상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끝이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하악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마음먹는 할머니에게는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넘쳤던 시간이었나 보다 이거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하자가 하자다 시에서는 하자고 소설에서는 서술자라 그러지 서술자가 추척하는 거야 왜 그런 시간이 엿을 것 같아 이러면서 아들의 아들 온다 그랬으니까 아들의 아들 생활에 대한 아들의 생활에 대한 생활에 대한 생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 심종 죽음이지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용서해 주셨다 지난날 자 경찰에 언제 내가 무슨 잘못했냐면 삼촌이 그때 밤에 한번 왔다갔다 그랬지 그지 그때 삼촌이 왔다갔다 낯은 아저씨한테 얘기했거든 그 낯은 아저씨가 그니까 할머니가 너 산 좀 팔아먹을 놈이라고 막 화를 내셨거든 근데 그걸 용서해 주셨다는 거야 할머니와 나와의 화해이고 할머니와 나와의 화해이고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해가지고 그리고 한 줄 뛰고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해가지고 장마였다 가거형 문장이고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지루했다는 것은 실제 시간보다 이게 실제 시간보다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니까 고통의 시간이었으니까 실제 시간보다 길게 느껴지는 거야 길게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고요 지루한 장마였다 해가지고 가거형 문장이지 가거형 문장을 사용해서 장마가 끝난 끝남 끝남을 얘기하고 장마가 이제 끝난 거야 끝난 그리고 장마 기간 동안 요 일이 장마 기간 동안 사건이 전개된 거야 사건이 전개 장마 시작하면서 사건이 시작되고 장마 끝나면서 사건이 끝나는 거야 그리고 한 줄 뛰어져 그치 그치 한 줄 뛰어 여운을 주고 있고요 여운을 줌 그리고 작품 전체 작품 전체의 내용을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장마 끝났으니까 민족의 비결이 아 비결이래 비극이 비극이 종결되는 거고 비극이 종결 끝났다는 얘기야 옆에 볼까 옆에 볼까 한 줄 뛰어 한 줄 뛰어 적은 것은 영혼을 주는 거야 그리고 장마가 끝났다는 것은 6.25 전쟁의 종결을 상징한다 핵심 태그 볼게 할머니는 외할머니와 하애하고 나를 용서한 후 죽고 지루한 장마도 끝이 납니다 자 뒤로 넘어가가지고 자 6.25 전쟁이 일어나자 줄구리 볼게요 6.25 전쟁이 일어나자 나의 외가 식구들이 나의 집으로 피난 오면서 외가와 친가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한 줄을 살게 돼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삼촌이 집에 왔다는 사실을 아 낯선 사람에게 내가 나가 삼촌이 집에 왔다는 사실을 말한 일로 할머니가 엄청 분노를 쌓아 삼촌 팔아먹는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삼촌이 잡혀가거든 그런 날을 외할머니가 감사면서 두 분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고 결정적인 것은 국군 아들 둔 외할머니와 빨찌 선 아들 둔 할머니 사이에 금이각이 시작했는데 외할머니가 전사한 거야 그래서 외할머니는 빨갱이를 저주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일을 들은 할머니가 우리 아들 죽으란 말이야 그러면서 대판 큰 싸움을 벌여줍니다 자 빨치살인 삼촌이 몰래 집에 왔던 날 친과 식구들의 슬쩍에 삼촌은 자수할 것을 결심해요 하지만 문 밖에서 인기증이 나자 삼촌은 도망갑니다 그 후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도망갑니다 가족들은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고 체념해요 그러나 할머니만은 죽었다고 안 믿습니다 점쟁이가요 아무날 아무 시에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는 말을 한 거야 그 말을 믿고 삼촌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자 이제 밑에는 앞에 금방 본문이야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고 점쟁이가 알려준 날 집에 크다란 뭐가 나타났어 부렁이야 나타났지 부렁이가 나타나 할머니는 삼촌이 죽어 부렁이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기절합니다 이 부렁이를 누가 달래보내 외할머니지 외할머니는 쓰러진 할머니를 대신하여 부렁이를 꺾진이 대접하며 달래어 떠나보내고요 할머니는 정신이 든 후 이 사실을 듣고 외할머니와 하해합니다 두 분이 하해하고 할머니는 일주일에 앓다가 나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인종을 맞이합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를 용서했고 그리고 장마가 끝이 나요 여기까지 수고했고요 여덟 문제 풀어봅시다